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시청입니다. 오늘은 실전학습 이외에 있는 가락국 관련한 김수로왕 신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특강이 다 좋은데, 저는 수능특강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간혹가다 뜬금없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 김수로왕 신화는 사실은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물론 신화긴 신화니까, 근데 이제 역사 쪽에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게 맞고, 또 이런 작품들이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와 관련된 구직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예를 들면 다른 고전시가하고 엮어가지고 문제를 내면 모를까. 이게 이거 자체로는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수록이 돼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민회, 이민은 이제 기온의 42년이에요. 이민회, 아홉간이 다스리는 땅의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백성들이 모였다. 그 소리는 자신을 하늘이 이곳의 임금으로 명한 존재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삼봉오리 꼭대기에, 흙을 파 노래를 불렀어요. 부르면 곧 대왕을 맞아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와 관련이냐면, 바로 고전시가 구지가와 관련 있는 대목이에요. 구지가와 관련 있는 대목인데, 구지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그래서 이 구지가와 관련 있는 대목이고요. 여기는 이 구워서 먹으리 하는 이 대목은, 여기는 이 대목은 작년에는 수능 특강 첫 질문이었어요. 고전시가 파트에, 고전시가 첫 대목이었는데, 올해는 그 구지가 대목을 떼고, 여기는 지금 이 김수로왕 신하 정도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고전 산문할 때 신하 파트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설화, 도미설화하고 설신여설화하고 했었는데, 그거랑 관련되어서 이게 설화 파트 이렇게 같이 격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구지가와 관련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구지가가, 구지가가 일을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노동요, 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임금을 부른다는 측면에서 이걸 영신, 연이 아니라 영신, 영신군가라고 해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해서, 그래서 이 구지가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따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그럼 본문 지문 가보겠습니다. 구간들은 이 말을 쫓아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 우르르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줄이 하늘에 드리워져 땅에 닿아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자줏빛줄은 결국 여기는 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도구예요. 연결해 주는 도구.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글에 뭘 부여해 주냐면, 신성성을 높여줍니다. 하늘에서 해 준 거니까. 그 줄의 끝에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의 금으로 만든 상자에 쌓여 있으므로, 여러분이 해처럼 둥근 황금알이 여섯 개가 있었다. 자, 이때 이 알인데, 이런 알들은 결국에 뭘 상징하냐면, 새로운 질서를 상징해요. 새로운 질서를 상징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함께 백배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쌓아앉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아놓고 모두 흩어졌다. 그런지 12시간이 지나 그 이태나 아침에 여러 사람이 다시 모여서 그 상자를 여니, 여섯 알은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보가 매우 헌칠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섯 아이로 변해져 있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난생화소라 그래.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난생화소라고 부르고, 이 난생화소는 주로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보통 의미합니다. 시작을 의미해요. 됐죠? 난생화소. 이들은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이 저라고 하래하면서 극진히 공경했다. 이들은 나날이 자라서 시베리지나니, 키가 9척, 9척은 좀 심하다. 거짓말이. 이게 270cm입니다. 알겠죠? 270cm. 키가 270이 어딘니? 뭐 어쨌든, 키가 9척으로 은나라 천을과 같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나라 고조와 같다. 눈썹이 팔자로 채색이 나는 것은 당나라 고조와 같고, 눈동자 겹으로 된 것은 우나라 순과 같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키가 9척으로부터 우나라 순과 같았다까지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중국의 역대 왕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과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의 역대 왕과 비교한 것은, 여기는 인물의 비범함을, 인물의 비범함을, 인물의 비범함을, 비범함을 강조해주고, 어떤 영웅적인 측면, 영웅적인 측면을 더욱더 강조해주는 거죠. 이것도 강조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 또는 수릉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름이 김수로가 된 겁니다. 됐죠? 김수로가 된 겁니다. 자, 나라의 이름은 대가락이라 하고, 또 가약국이라고 하니, 이는 여섯 가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 나라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됐죠? 나라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이런 것들이 다, 여기는 이 작품이 건국신화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건국신화.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의 나라의 끝이었다. 그는 임시로 대고를 세우게 하고 거차하면서 다만 질박하고 검소하니, 지붕에 이은, 이형을 자르지 않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겨우 세척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알겠죠. 그렇죠? 즉위 인연 개묘 청월에 자, 특정한 시기가 이렇게 언급됐네. 그렇죠? 자, 이렇게 특정한 시기가 언급된 것은 결국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야. 이 글은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고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야. 내가 서울을 정하려 한다. 이러곤 이내 임시 궁궐을 남쪽 신다평에 나가 사방의 산악을 바라보다가 좌우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이 땅은 협소하기가 여기입과 같지만 수려하고 기하여 가위 16난이 살만한 곳이다. 더구나 하나에서 셋을 이루고 그 셋에서 일곱을 이루니 일곱 성인이 살 곳으로 가장 적합하다. 여기에 의탁하여 강토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다평이라는 곳이 왜 수도가 돼야 되는지 수도의 조건이 나오는데 수도의 조건이 나와 자, 어떻게 수도가 되냐. 첫 번째 일단 수려한 경치가 있어요. 이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그 다음 두 번째 또 비옥한 토지가 있어. 비옥한 토지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1500보 둘레의 성과 궁궐과 전당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고와 곡식 창고를 지을 터를 마련한 뒤에 궁궐로 돌아왔다. 두루 나란의 장정과 공장들을 풀러 모아서 그달 20일에 성산하는 일을 시작하여 3월 10일에 공사를 끝냈다. 그 궁궐과 옥산은 농사를 바쁘지 않은 틈을 이용하니 그의 10월에 비로소 시작해서 갑진년 2월에 완성되었다. 좋은 날을 가려서 새 궁으로 옮겨가 모든 정사를 다스리고 여러 일도 부지런히 보살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가려서 좋은 날을 가려서 새 궁으로 옮겨가 모든 정사를 돌보고 부지런히 살폈다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때 갑자기 완화국 함다랑의 부인이 아이를 베어 다리 차서 알을 낳으니 그 알이 변하여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타래라고 자 이제 타래가 나왔어. 여기는 이 타래가 신라 4대 왕입니다. 신라 4대 왕 석타래 하는데 이 타래가 바다를 떠나 가락국을 왔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신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이민족이야. 즉 해양 세력 해양 세력의 침입인데 그는 키가 3척이요. 머리 둘레가 1척이나 되었다. 내가 기어이 바다로 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대놓고 이런 얘기하기 힘든데 그죠? 하니 왕이 대답했다. 하늘이 나를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겨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우리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침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나라와 백성을 지켜요. 그런 측면에서 통치자로서의 자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타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술법으로 겨뤄보겠소.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잠깐 동안에 타래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고 또 타래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은 세매로 변했는데 그 변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타래가 본 모양으로 돌아오자 왕도 역시 원래 모양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서 도술대기를 펼치는데 여기는 이 도술대기를 끝에 타래가 결국 엎드려 항목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한다고 수로왕의 비범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술법으로 겨뤄보는 마당에 있어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세맥에 잡히기를 면한 것은 모두 성인께서 저의 죽음을 원치 않은 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투는 게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타래는 문득 왕께 절하고 나가서 이웃 교회 나루터에 이르러 충국에서 온 배가 오가는 수로를 따라 떠났다. 왕은 그가 머물러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켜 염려하여 급히 수군 오백 척을 보내어 쫓게 하니 타래가 계림의 땅 안으로 달아났으므로 이때 계림이란 게 신라입니다. 그치 신라? 신라의 땅 안으로 달아났으므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기사는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일종의 서술자 개입이 되겠죠.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신라의 것과 다르다고 한 것은 결국에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서로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했기 때문에 역사를 서술했어요. 그래서 달라요. 건무 24년 무신 7월 27일의 구간등이 조회할 때 말씀드렸다. 대왕께서 강림하신으로 좋은 베풀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신들 집에 있는 처녀 중에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서 궁중에 들여보내어 대왕의 짝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역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일지인데 나에게 짝을 지어 왕으로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 왕은 드디어 유천간의 명에서 경주와 준말을 가지고 망산도에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신기간에게 명하여 승점으로 가게 하였더니 갑자기 바다 서쪽에서 붉은 빛의 도슬단 배가 붉은 길을 휘날리며 북쪽을 바라보고 오고 있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갑자기 바다 서쪽에서 붉은 빛의 도슬단 배가 붉은 길을 휘날리며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여기 들어온 이게 왕후인데 허왕후의 배가 온 것인데 이들도 결국 이민족이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 유천간 등이 먼저 망단소에서 횃불을 올리니 사람들이 타투어 육주로 내려 뛰어므로 신기간은 이것을 바라보다가 대골로 들려가서 왕께 하려 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이내 구간등을 보내 목려로 만든 키를 갖추고 개수나무 노를 지어서 그들을 맞이하여 곧 모시고 대골로 들어가려 하자. 왕후가 말했어요. 나는 본래 너희들이 모르는 터인데 어찌 감히 경솔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결국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일단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인 이유는 모르는 사람을 경계한 거야. 그 안에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그 뒤에 왕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랬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이 왕이 너네 같은 쪼부라기 말고 쪼부라기들 말고 왕이 직접 나오기를 나오기를 요구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왕이 가면 괜찮거든. 왕도 낯선 사람인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왕후의 말을 전하니 왕이 옳게 여겨 유사를 데리고 행차해서 대골 아래에서 사람 쪽으로 육십포쯤 상기쓰게 이렇게 쿵거를 만들어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여기는 이 왕이 왕후의 의도를 왕후의 의도를 왕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오면 수로왕의 비만 능력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결국 나중에 허왕후 죽고 난 다음에 김수로왕도 병이 들어 죽는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김수로왕 신화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화는 설화의 한 종류예요. 설화의 한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것도 기록보다는 굽이 전승되는 단계가 있고 이것이 후식의 기록되는 형태로 남아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기록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기록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이 안에 어떻게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됐죠?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특별하게 더 기억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비만 능력 강조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